자 앵커 리포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날까 역시 이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이 되니까요. 해외 언론을 통해서도 경제 채널이나 경제 언론에서는 참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이것은 전통적인 미국의 격언입니다. 이것을 자산배분으로 전략을 짜본다면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채권을 사고 그리고 4월부터 11월부터 4월까지는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가 있다라는 점을 최근 들어서는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전통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들이 지금 매니저들이 그렇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전략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요. 이 그림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쭉 보시면요. 지금 보면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이시나요. 이 그린색으로 보인 것은 주식을 바이안 홀드 전략을 하는 거예요. 사서 쭉 가져가는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중간에 있는 이거를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가지고 있는 전략 그리고 11월부터 4위까지 빨간색이 가지고 보유하는 전략을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다른 어떤 전략보다도 지금 5월에 주식을 밟고 떠나라라는 것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매매수수료 비용이 없고 비용이 없고 그리고 배당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할 때만 이것이 맞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 이건 맞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5월에 꼭 떠나지 않아도 되나? 또 이렇게 또 최근으로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리포트를 발간을 했어요. 이머징 증시에 대해서 5월 전망을 했는데 긍정적이지만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쭉 살펴봤더니 EM 성장과 엔드글로벌 여기 3개의 증시는 모두 다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5월 이후에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 단입니다. 지금 현재의 흐름은 현재 기존의 격언과 비슷하게 5월 증시, 그러니까 4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 점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격언대로 11월부터 현재 4월까지 굉장히 빠르게 반등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서는 5월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어쩌자는 얘기일까요? 근데 아쉽지만 우리 증권가에서도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월 증시 전망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박스콜에서 크게 하단도 막히고 또 위도 막히는 그런 전략들 그리고 그런 밴드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가 왜 막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S&P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의 힘을 받아서 또 올라간 그런 흐름인데 우리는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없습니다. 미국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국의 PMI 지표 오늘은 조금 예상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었지만 지난달에 있었던 PMI 지표를 보면은 50가 기준치 이상으로 현재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 서프라이도 없고 이익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위를 올리기엔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2분기나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괜찮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망치를 상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지금 현재 상향 모멘텀을 가져가기 쉽지 않다는 게 현재 우리 5월 증시를 본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에서 다른 증시보다 우리가 상승하는 여력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뭐냐면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면은 이익 모멘텀의 어떤 동력이 약하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보다도 중국보다도 그렇지 않아도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물론 경기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최고치를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아무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부담이 된다라는 게 지금 전 증권사의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국내에서 해외로 가보도록 하죠. 5월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일단 글로벌 곰은 누굴까요? 모곤 스테니입니다. 반도체로 굉장히 우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모곤 스테니의 시각 자체가 지금 현재는 곰을 배열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장소로 보면 지금 두 번이 다 틀렸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에서도 보면은 지금 현재 시장 수준은 부담스럽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 2750 넘어가면 못 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넘어버렸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연준의 어떤 도비시안 그런 시각을 너무 우습게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정정은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시각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2,900이라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다. 경제 지표나 실적보다 더 빨리 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와 상당히 반대로 얘기하는 게 바로 J.P. 모건입니다. J.P. 모건은 시장을 나쁘게 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흐름에 맞게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퀀트펀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알고리즘 펀드, 알고리즘 매매 이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주식을 많이 매입을 했고 지금 현재 진정한 곰의 어떤 장세를 예상한 투자자도 없고 오히려 조정 시 매수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펀드멘탈을 보고 종목을 고르는 펀드매니저도 아직까지 자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J.P. 모건조차도 지금 현재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중 무역 협상이 잘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무누신, 그리고 라이타이저, 그리고 리우 부총리 이렇게 얘기를 쭉 보이는데 오늘 어제 나온 소식이 있죠. 아마 막바지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 있어 보이고 지금 현재 미국 굉장히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좀 풀리게 되는데요. 이겁니다. 문제는요. 달러입니다. 달러의 강세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데 이 부분이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는 건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원화와 지금 환율과 증시는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강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주식시장은 약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적이 불확실해요. 여기다가 달러 강세를 통해서 지금 원화 약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외국인들의 매도에 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의 움직임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달러 강세 여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따는 것은 현재는 중국의 미중 무역 협상보다는 이쪽은 좀 풀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유럽으로 다시 가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팔고 떠나라 여기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럼 전략은 좀 어떻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전망을 좀 더 가져가 보자. 좀 더 시장에 대해서 우울하게 보는 증권사에서는 배당이라든가 좀 더 가치주의에 좀 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성장주 쪽에서도 매출 성장이 제한되어 있다면 수익성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자. 대표적으로 서프라이즈 쪽에서도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쪽 지금으로서는 자동차가 대표적이겠고 그리고 앞으로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도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여간다는 측면에서 조선주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스타일들의 섹터들은 한번 찾아보자 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월 증시도요. 아무튼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정리를 해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